다섯 번째 설거지를 하다가 가장 힘든 부분은요 이렇게 냄비나 후라이팬에 바짝 눌러붙어 있는 걸 뛰어날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텀에서 준비했습니다 에텀 스테인리스 수세미 요거는요 304 스테인리스 수세미 304 스테인리스를 써서 녹도 잘 안쓸 것 같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엄청 부드럽습니다 요게 두 개에 한 세트에 2400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싸죠? 야 요거 빨리 써봐야겠네요 자 어때요? 잘 닦였죠?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설거지를 끝내보았습니다 기름때 팍! 양념때 팍! 눌러붙때 팍팍! 2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저같이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사용해보세요 알았지요! 애쇼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쪽 주소로 제품 후기나 애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하여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얘들아 이제 그래서 routes 어우 fisherman 예 짱